얘네들 잡았습니다 독뿔인 애들 근데 얘네 이름이 호론데 그 호론 그게 안 나온다 그 키다리 녀석 잡은대로 가볼까? 저기 저기 있죠 저기 보이죠 제가 또 하얀건 잘 봅니다 넘어지시구요 마지막은 멋있게 뿜 내려가는 걸로 하죠 어차피 여기 얘밖에 없었기 때문에 배고플지도 모르고 내려가는 걸로 하죠 이 정도면 되겠지 뭐 카바로브 윈드사원 어 아래 이상한 놈 있다 쟤가 그 호론 주는 애 아닐까? 맵이 되게 특이하네 뭐야 왜이러 여기서 시작을 했어 어떻게 내려온거야 나? 아 이걸로? 제주도 좋네 아래도 입구가 있나 보구나 아 나 감기도 다 안났어 이거 뭐야 뭐야? 도전 과제 달성 됐다는데 못 읽었다 저기도 길이 있고 이게 뭔데? 어 분위기 내가 안좋아하는 분위기야 이거 좀 싫어 반대쪽은 별로 저기 뭐 그렇게 나올 것 같은 위치는 아니네요 어 그래도 제가 한 명을 안 설치할 순 없죠 왠지 또 아이템 부족할 것 같은데 자리 뭐 왜이렇게 텅텅 비었어 불안하게 어차피 자리가 부족하니까 그냥 넣어놓읍시다 인계철선 오다가다 주웠는데 쓸데도 없구요 뭐 다 써먹는거야 이건 다 근데 왜이렇게 추워하냐? 나 뭐 한 것도 없는데 뭐라도 외겨야 되나? 잔혹한 도끼 어 어 어이 미묘 낡은 후둑 연기 뿌리 어 리브위디가 나왔네 충격 물량 만들 수 있겠다 내가 나무를 안 캐왔는데 언제든지 나갈 수 있으니까 여기서 그럼 저는 이제 왼손잡이니까 여기서 왼쪽인 곳으로 가죠 아 깜짝아 아 왜 여기지 왜 여기까지 온거야 어디서 뭘 뿌릴라 그래 더럽게 어? 나약 이게 뭐니? 기사의 시체? 상태상의 복지 균형포시션 충격저항 와아 독과 질병을 치료해준다 음 마침 독이 나올 것 같은 분위기인데 잘 나왔구만 반대쪽도 제거합시다 먼저 보이는 거 먼저 제거를 하죠 나 먹어 내 생각에 쓸 일 없어 이거 먹어 치워 음식이랑 물만 아껴주면 될 것 같은데 여기서는 둘이 이어져 있는 길인가 양쪽이? 여기 창호작용 되는 게 없어 아니네 다른 길이네 내려가는 길이구나 아아 야 야 어디 야 그거 아 야 이거는 좀 치사하네 어? 음? 아프지요 놈아 ış샘 오오오 야 뭐야 쟤 어? 아 쟤 운동 좀 했나본데 잠깐만 타임 달려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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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정해 난 너의 그 덩치를 감당하고 싶지 않아 어 야 얘가 성공이 좀 빠르구나 어 그렇게 셀까 모르겠는데 센 것 같기도 하고 센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다 이 길로 가면 안 될 것 같고 쟤부터 제거를 하자 아 쟤가 좀 체력이 많네 달리기 속도를 생각하면은 어어? 잠깐x3 비열하네 얘네들 야 쟤부터 아 이 상어 키워졌어 다음 너 너 일로 와봐 어 쟤 간다 빨리 와봐 너가 좋은거 주지 않을까? 야 왜왜왜왜 반피루 안 까요 그렇지 어어 어어 야 잠깐만 너무 강하다 야 인간적으로 어? 어? 야 딜 좀 봐 독 들어왔네 어째 따갑다 했더니 뭐야 죽은거 이름 셰로로네 야 일단은 해석제 먹고 해석제 먹지 말고 음식을 먹자 아 이거 먹읍시다 뭔소리야 여기도 있어 저기도 있는데 아유씨 이럴 줄 알고 많이 발라놨지 내가 또 이거 내구도가 먼저 달겠는데 제대로 안해주면은 길을 아예 틀어먹어놨네 아 죽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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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아 물약 많어 최대치료 감소했는데 이거 먹읍시다 아 물약 썩어나게 많어 딱 돼 어디서 뭐 또 있어? 뭐야 저기서 나오는거 아니야 저 파란거에서? 진짜로? 진짜 그러는거 아니야 왜이렇게 많아 아닌가? 아 화맹좀 하자 피버섯이 들어있어 머리에 얘네는 진짜 별거 안준다 저 덩어리가 줄거야 덩어리가 어 키틴질 주네 키틴질 두개랑 뭐 필요했더라 잠깐만요 음 이거 28에 10이야 아 0.9네 이것도 팔라듐이랑 주수리 흔적 재료 별거 없네 만들 수 있네 이미 만들 수 있네 방패는 56에 18에 34 56, 18, 34 재료는 비슷하죠 아이 뭐 별론데 아 파밍이 너무 잘 됐어 이거는 개 노잼 됐죠 참 파밍하는 즐거움에 게임하는건데 개 노잼으로 됐죠 이건 아냐 구스는 정도는 가져가야죠 반대쪽 먼저 갑시다 저기서 큰게 나왔으니까 큰게 또 나오진 않겠지 얘들 너무하네 진짜 왜이렇게 많은거야 진짜 주기적으로 나오는건가 아니면은 아래에 있는 애들이 다 올라온건가 내가 뭐 신호같은걸 줘서 저 중앙으로 한번 가보죠 멘티코의 대형 철퇴 멘티코의 대형 철퇴 멘티코의 대형 철퇴 저거 사막의 아이템을 먼저 만든다 만드는거네 내가 지금 건들티어가 아닌거 아냐 와 엘리베이터 있어 걸어둘기 걸어둘기 애매한것만 찾으리 하박 돌아 올라가는건 가장 마지막이지 아직 죽었구나 내가 위에서 뭐 터뜨려서 그것 때문에 죽었나보다 깜짝아 야 헤어플레이 몰라? 파밍할땐 건들지 않는거야 쟤 뭐하는곳이냐 여기는 넌 한바퀴 돌아오게 될것이야 난 그사이에 정비를 하면 되지 딱대 고통줘서 방어를 깎구요 딱대 야 뭐하냐 잠깐잠깐잠깐 뭐하냐 진짜 어우 너 진짜 세긴하다 엄청 세네 무슨 보스랑 싸우는것 같다 반응도 굉장히 빠른거죠 1.2짜리 도끼인데 지금 때리고 있는게 도끼 근데 깨질라그래 황풀 때려좀 황풀 때려좀 어 도끼 깨졌냐? 어 아몰라이트 나왔다 야 아몰라이트 처음 먹어봅니다 바다생물의 껍질이야 바다생물의 껍질이래 바다생물이었군요 얘네가 원래 바다생물건가봐 그럼 다 자야되잖아 이러면은 여기 싹 문 다 막아놓고 자면 아무도 못 들어오지 않을까 배낭무게가 벌써 나가면 어떡해 뭐 가져갔다고 내가 이러면 내가 여기를 파밍을 할 수가 없는데 무게가 오우야 뭐야 혹시 부활한줄 알았잖아 놀랐잖아 나아 나간다 달리기 속도 왜이렇게 느리니?